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회생제동 시스템과 관련한 기술 개발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허청은 회생제동 시스템 관련 국내 특허 출원이 지난 11년간 총 338건이었는데, 2010년 18건에서 2019년에는 44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기술별로는 마찰제동과 회생제동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모터를 제어하는 기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. 또 바퀴에 적절한 제동력을 분배하기 위한 기술과 배터리 과충전 방지를 위한 제어 기술 등이 많이 출원됐습니다. 한편 회생제동 시스템은 저속에서 빈번한 제동과 급제동 시 승차감 저하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게 중점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정지원장